7시 47분이고 토요일이고 날씨 뭐 그냥 꾸럭꾸럭꾸럭꾸럭꾸럭 근데 이거 오늘 이거 가죽 있는거 하고 다 걷어버렸어 그냥? 이제 샤워 뭐 샤워할 필요 없어 이제 샤워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뒤에 곰팡이가 좀 쓰러가지고 크락스 이거 뿌려가지고 닦은 다음에 저걸 내려놓고 여기 내려놓고 이 가죽을 저거에 치워야 돼 그지? 겨울에 저거 이제 여기 누워있으니까 그럼 뭐 비오나? 이렇게 아이고 참 좋아 팬 이거 $10 요새 이거 한 2만원 하더라고 옛날에 이거 9,000원인가 만원짜데 전혀 문제없어 전혀 문제없어 전혀 문제없어 설거지하는게 이렇게 되잖아 치과 가면은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 갔다오면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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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샤워 샤워 안할 필요 없지 그지? 일반적으로 샤워하는 샤워마이 인데요. 아직 가고는데 이쪽 두개. 이쪽 두개. 이쪽 왼쪽 두개. 위 아래하고 하나씩 했고 다음 주부터는 뭐 오른쪽에 이제 뭐 몇 개 되는 것 같아. 생각에. 하나, 둘, 두 개, 세 개 될 것 같아. 하... 어쨌든 뭐 또 다녀야 돼, 또. 음... 지금 쿠팡, 쿠팡이 왔는데... 락키 프레쉬 괜찮은데, 박스가... 내가 실수로 잘못 눌렀거든. 원래는 박스로도 하는데. 근데 박스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가지고... 내가 또 해봤어. 해봤는데 괜찮더라고. 왜 괜찮냐 하면은... 박스가 반으로 줄어. 일단은 반에 반으로 줄어들어. 그치? 아니면... 어저께 파 시켜서 큰 박스가 왔는데... 박스가 확 줄어들어. 그러니까... 어... 그리고 그냥... 밤에 내놓으면 돼. 한 8시, 9시쯤에 문자메시지 오거든. 그때 내가 내놓으면 돼. 60데이 쿠팡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no problem. 60데이 쿠팡 몇 번 시키겠어? 한 10번을 시킬 거 아니야? 그러니까... 물탄 할 수 있다고. 문제가 없어. 그치? 그리고 바코드로 하기 때문에... 바코드로 하기 때문에... 어... 잊어버릴 수도 없고. 시계, 시계 잘 간다. 그치? 와... 천원밖에... 천원밖에 안 했어. 배로리 안 샀거든? 비싸가지고... 근데 천원밖에 안 해. 다이소들이 천원밖에 안 해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? I love 다이소이 나오는 거야. 그치? 자동차가 좋으면 어떻게 돼? I love Japan이 나오는 거야. 저절로. 그치? 저절로... 다이소, 재팬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. 그렇게 되는 거라고. 그치? 근데 뭐 I love 다이소 그러진 않지. 근데... 어? 여기서 5,000원 나가야 되는데... 어? 여기 천원이야? 여기 배터리 샀는데... 어? 괜찮네? 와... I love you.